4겹으로 보장이 되면서 팬티의 길이 또한 거의 롱한 위스트 스타일이니까 거의 최대 35cm거든요. 그러니까요. 복부를 제대로 잡아주죠. 그러니까 알레상스가 모든 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배 위까지 잡아 드리고 밑살까지 다 잡아 드리진 않아요. 이번 패키지가 특히나 더 좋아하시는 건요. 정말 분리가 되면서 편안하고요. 엉덩이 아래쪽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오늘 가져가세요. 오늘의 알레상스 사상 최다입니다. 초다 찬스. 그리고 최저가. 가장 많이 드리는 찬스에 가장 저렴한 초저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진짜 입었을 때 보정이 되는 걸 보여드려요. 그럼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요. 브라도 특허를 받았고 팬티도 보정으로 특허를 받았어요. 얼만큼 잘 되는지 잠깐 눈으로 보여드리면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알레상스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슴을 브레이저를 딱 했을 때 가슴 선이 제일 예뻐야 돼요. 들뜨는 게 없어야 되고 볼록볼록 빠져나오는 게 없어야 됩니다. 싹 매끈하게 정리가 되는 거. 지금 밑쪽으로 빠져나오는 살 없잖아요. 그리고 가슴 볼륨도 싹 업시켜드리고 복부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거의 최대 35cm로 잡아드립니다. 사중으로 잡아드리고 눌려드려요. 등본 나는 거 없겠죠. 당연히. 옆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매끈하게 정리가 되고 여기 빠져 거의 뭐 살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위아래 전체가 다 보정이 되니까 등라인도 무슨 쉐이퍼 입은 거 마냥 굉장히 매끈해져요. 볼록볼록 올라오는 살들 없죠. 깨끗하게 정리되죠. 엉덩이도 보시면 전체를 싹 다 잡아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엉덩이도 등본 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77 정도 입으시는 고객님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거의 한 66 반 정도까지 줄어든 것 같아요. 입는 즉시 사이즈 보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아요. 처음에 쇼스트 말로 현혹돼서 처음에는 누구나 한 번씩 사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실패하거나 그리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알렉상스는 사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셔서요. 재구매가 1등이에요. 저는 그게 진정한 1등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최초 빅3 혜택 최다 찬스에 최저가에다가 그리고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쏘는 날 이런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빅3 혜택을 다 가져가시고 알렉상스는 가슴 볼륨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듭니다. 보시면 A컵이신 고객님들은 필러가 있어요. 그렇죠. 위쪽을 잡아드리고요. 가슴이 들뜨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패널이 다 아래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와이어 없습니다. 패널이 가슴을 전체적으로 싹 끌어안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보시는 이 블랙과 베이지는 특히나 이 부분에 공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알렉상스 방송하면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이 위쪽에 우리가 힘을 못 주잖아요. 이만큼 다 잡아드려서 정말 내 군사를 빈틈없이 다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최다 찬스예요. 알렉상스 사상 빅3 혜택은 오늘 최초고요. 지금 오시는 베이지 그리고 블랙 컬러도 보여드립니다. 뒤쪽뿐만 아니라 앞쪽뿐만 아니라 옆쪽까지 해서 만족도가 높으니까 재구매율이 1등이고요. 블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군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군사를 전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최다 찬스에 최저가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까지 쏘는 최초의 빅3 혜택 블랙까지 해서요. 알렉상스에서 이렇게 고가 높이 올라온 것도 처음이에요. 그럼요. 스페셜 라인 두 세트 포함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컬러도 잠깐 공개를 하자면 정품으로 지금 이런 노란 빛이 도는 옐로우 톤 그리고 이 코랄 그리고 굉장히 연한 핑크를 같이 챙겨드려서 이 연핑크 같은 경우는 스킨 대용으로 입으셔도 좋고요. 네이비 컬러까지 해서 지금 정품으로 6센트입니다. 본 구성으로 6센트까지 챙겨드리고 저희가 또 상품병을 써주시면 두 세트를 무조건 챙겨드릴 거예요. 좋아요.